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네 오늘은 회나 쉬는 날이다 넘나 좋은가 하 오늘 요루를 괴롭히면서 놀아야겠구만 싫어 요루 간지럽히기 으아 허유 나한테 왜그래 아 범수 네 얼마나 건너볼까 어? 어? 아유. 어? 이거 왜이래 이거? 여보 빨리 밥져 우리 백옥주님께. 여보. 어? 여보. 어? 아? 무슨 일이야 또 여기 가스가 안돼 가스가 안켜져? 응 어떡해요? 아니거든 아 여보가 고쳐주면 안돼? 아 안돼 안돼 내가 가스 함부로 만졌다고 터지면 어떡해 사람 불러야지 그럼 새거 사줘 아 너무 비싸 안돼 오늘은 그럼 어쩔 수 없다 시켜먹든가 그러자 나가서 먹든가 어 예 시켜먹는건 됐고 이제 나가서 백화점가서 맛있는거 먹자 얘들아 백화점 갈거면 쇼핑도 할거 아니야 앉아봐라 여보 좔좔좔 따라다니를 내가 쇼핑하고 오겠네 아 mü 애들이랑 갔다와 아 나는 오늘 쉬는 날이니까 그냥 집에서 좀 푸짐 푹 쉬게 헤헤헤 아 왜요? 메식하는.. 기왕 메식하는 거 같이 가지? 아 안 가 뭐처럼 쉬는 날인데 여보 쇼핑하는 거 보면 아휴 아 갔다 와!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아휴 그래요 갈게 애들아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와 엄마 따라서 가녀오겠습니다 요로 잠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어.. 어.. 어? 어 일로 와봐 잠깐만! 관접이 이게 오우 오르르르르르르 으아 çocuğ are 쒸 아휴 애들도 다 나가니까 이거 평화롭구만 아 너무 좋다. 집에 혼자 있는 게 이렇게 좋았나? 아휴 애들도 없고 아휴 여보도 없고 이거 완전 집이 천국이와 천국이야 아 뭐처럼 이거 회사 쉬는 날에 아 편히 쉬겠구만 아 이제 자볼까? 아! 근데 침대 옆에 있는 거 이거 뭐야? 이거 뭐지? 내 상자 같은데? 어! 아니! 이거 여보한테 뺏겼던 담배 아냐? 허요허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허요허요허요허야 이런 데 숨겨놓다니 아 이거 끊은지 한 몇달 됐지만 또 오랜만에 한 대 펴볼까? 아! 내 방에서 피면 또 담배 냄새나서 들킬텐데 나가서 거실에서 피자 좋았어 아아 흠 이게 무슨냄새지? 이게.. 별거 아니겠지? 창문 열어놓고 담배를 펴야지 앰에엄뺵 아오툼.. 한대 펴볼까 아오 Author 담배에다가 일단 불을 붙이고 자 라이터로 불을 붙여야겠닷 어우 바둑아 괜찮아- 아이고 아이고 STOP 내지이 safe 아 주이 컷 컷 감사합니다.